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완전 꼼수다! 폐지가 정답이다! 폐지를 거부하는 민주당은 해사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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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거부로 1,400만 투자자와 주식시장을 죽이는 민주당은 해사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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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강경의 혈안이 되어 1,400만 투자자 경제적 목숨줄을 끊으려 하는 임광연, 진성준, 이광일, 김성환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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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상위 1%가 나가면 나머지 99%도 피해자가 된다! 주식시장 공개시키려는 시대의 앞으로 금투세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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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는 진성준, 임광연, 김성환 의원이 사모펀드 로비를 받았는지 직접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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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가 시행되면 유회도 마찬가지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기다리는 공매도 세력들이 쌍수 들고 환영한다! 민주당이 공매도 세력 배후라면 민주당 당장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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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강의는 국민을 죽여 공매도 세력과 사모펀드 초보자를 더욱 부호자로 만드는 잔인한 낙보입니다! 민주당은 시대의 앞으로 금투세를 당장 5월 당장 폐지하라!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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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현 대표님 오십니다! 박수!!! 한동훈!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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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증시를 밸류업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표지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400만 투자자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과 금투세를 몇 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어차피 입장 바꿀 거 아닙니까? 바꾸는 김에 우리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피해지의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거 입장 바꿨다고 놀리거나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국가를 위한 판단이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투자자들을 모두 위한 판단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동훈! 한동훈! 고맙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금투세 폐지는 하면 민생이다로 해주시죠.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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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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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으로 제2의 부동산 폭풀 획책하려다가 민심에 밀려 폐지를 거부하고 유해의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해는 강행보다는 조금 낫지만 불확실성 증폭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짙은 안개 속에서 주행하게 하는 참 나쁜 짓입니다. 1,400만 투자자 부자되는 게 그렇게 못 맞다 합니까? 시대의 악법 금투세 폐지를 거부하는 민주당을 해제하라! 민심은 천수입니다. 민심을 우수께보는 민주당을 해제하라! 중국, 베트남, 나이지리아, 말레이자보다 못한 남아공보다 태국보다 못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희대의 악법 금투세가 웬 말이냐? 금투세는 완전한 선진국만이 신중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이고 실제로는 후진국 중간 수준이다. 그것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빼박 증거로 실토를 했다. 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후진국에 속한다고 실토를 했는데 금투세를 폐지 안하고 끝까지 금투세 유예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짙은 안개 속에서 해외를 하지 못하게 환한 태양 속으로 들러나지 못하게 하는 시대의 악법 금투세 강요한 민주당 금투세 매국만을 쳐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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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한 태양 속에서 해외이 들어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